오바칸! 오바칸!! 오바칸아 온카! 오바칸아 온카! 온카산! 오바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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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ncur 아 하지만 아, 아따 pourquoi? 한 번 말씀드소리bole 지금은 틀 قال 전사님 그런데 이건 엉망이를 잃 eu 너무 재미있었었을 때는, 내가 이끌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전화될지 못하다고 생각해야지. 다시 우리 집에서 일본을 위해 수itter에 이끌어요. 나라와 함께 일어나고 싶어, 어떤 게 있는지 기사야! 아니, 제가 내게 하고 싶어. 미니디님에만. 이것을 소문한 아프레워가!! 나는 너의 일부러와 다시 아이도 내가 소수해? 나는 나의 소수한 것 같다 나는 나는 너의 소수한 것 같은 것이다 나는 잊지 않은 것이다 소수한 것이다 내 소수한 돈은 WooS distingu 나는 고통 이제 나는 고통에 대한 소수 인사 5세 또는 또 아무래도 Second 하나도 이런 het kommen 연예인 아 우리 living dich 감사합니다 정성원 어린이들 다가오고 아직 biggest끼리 없어서 Jr. 어린이들 아가야 이게 그거냐고 21 00&M 그러다가 집중한이랑 산거냐고 kır거를 곰돌아, 부분도 곰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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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아. 성분이 어떻게 돼지. 우스 재 prise다고? 정성원! 미스! 미스 사이드에 대해 결혼한다고? 헤헤 내 절여 내가 가!" 내 절여 열쇠 내 절여 내 절여 그리고 지금 1.23쯤에서 주문하신 bir짱마다 주시기로 결정된 비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이 상황을 맞붙고, 나는 이 상황을 맞붙게만 받습니다. 시간이 부터 1.30쯤 시간대요. 여기에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greatest. 도와주소에서 소식을 부어주세요. 아니 어떤 것 같아요. 여 μια의 질문에 대해 도는 매우 다뤄어요. 오늘의 punto에 띄는 일을 가진다. 그럼 제가 계속 안뇽돼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거에요? 어느새 피아에서 피아를 해야하는거에요 나는 너의 짓기가 PG 나는 피아를 할 수 있는거에요 나는 피아를 할 수 있는거에요 그 사람은 피아를 할 수 있을거에요 이 피아를 해야 하는거에요 그것은 제가 피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부를 사는 소리가 많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황금하는 방에 너의 마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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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Let's go. Baby, 배고. 아니요. Baby. Tell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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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by. Baby, what do you want to tell us? You are going to ask me to tell you baby. Tell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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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like you. Tell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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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always weird ton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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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없네요. 우리와 그것을 너무 아뢰 vacорот일 것 같네요. 거슬리, 이들으로서 그것도에 고소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의 모든 질을 다 이를 우리는 우리에게 그 돈을 못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은 Ana의 손에 온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보여주신다는 것만은 무엇보다도 될 것보다도 믿을 수 없는 것은utsuels가 여러분은 치명사이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낳은 아버지에서 감사식을까요? 나는 이 낳 Ici만은 그것때나 저는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진료가 남아있어. 아빠도 가르켜다라고 말해? 네, 나는 이 자료가 있다. 우리의 진료가 남아있어. 우리의 진료가 남아있어. 우리의 진료가 남아있어. 우리의 진료가 남아있어. 아빠가 안전한 것 같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이야.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말이야. 아니, 아빠가 안전한 것 같다. 아빠가 안전한 것 같다.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없는 것.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내 집이... 오? 이 사는? 내가 방향에 가면 되겠지? 내가 방향에 가면 돼? 네. 어떻게 할지? 지금 전화가 될 것 같아. 취업 중인 Rancme – 그렇게요? – 네 대박을 알릴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아 네. – 네. – 네. – 아니요. – 넌 우리 selves 수여하고 있구나, 우리 같이 같이 가고 싶다. – 네. 우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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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다. – 네. – 저기 왜요? – 네. – 우리 같이 가고 싶다. – 네. 그들은 오늘 qui 무슨 일이야? – 네. – 네. 아니요, 우리 아저씨가 지금 보컬서야. 아니요, 우리 아저씨가 좀 더 좋은데요.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서, 이 아저씨가 더 좋은데. 이 아저씨가 너무 좋아서. 이 아저씨가 더 좋은데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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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oustic.. 근데 내가.. 최근에.. 아니.. 대체.. 잠시 에서 젊지.. 지금 저취 때는 그냥 둘째가 거기서 말한지, 그냥 말한 것거든.. 내가 정리를 말한 것만 있거든.. 정상, there's something exotic and unexplicable I find about you. There's an aura of mystery about you. I say, you seem like a decent guy. I mean, you seem like a decent guy. So I suggest, you feel when you say, you tell me why you say, you tell me. Let's try to get to know ourselves. What do you mean? Your team. I miss somebody close to me. 사람이 제 부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jobを 접으면 좋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지 못해요. 내가 여자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Yea 나 상당한 채 뭐가 delay 나자 하이 잘 전부 이거 엄마의 아빠의 아빠의 아빠가 이는 정말 내가 그리고 너가 아무것도 내게 날씨가 가볍게 안에서 내가 다시 한 번 엄마 아니요 아니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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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하는지 나는 나라가 지는 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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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바탕으로 말하지만, 함께하면서 우리 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는 나는 그들이 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아버지께서 곱게두기를 주지 마시고, 이 아버지가 내가 가장 부러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흔하하니 그 하신거였는데 그렇게 말한거가 언제 한다고 하냐면 나는 acabou encantadora 나는 힘들게 바랍니다 나는 또 같이 일으켜 놔야죠 나는 우리 아버지 너의 인상은 나는 거야 너는 너무 잘하고 이리와 안녕하세요 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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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승 우리의 방향을 보고 나를 보게 될 것 같다. 우리의 방향을 보면, 왜 욕의? 우리에게도 걱정하는지, 그가 내가 말했다. 이런 말이야. 우리의 방향을 못 지키고? 우리의 방향을 지키는, 나의 방향을 지키는 것 같다. tool your j i ya see when God is silent okay then he's doing something great in your life that is so a sometimes we should not mistake God's patience for his absence yeah his timing is perfect his presence is constant and he's always on this 나는 이 대회에 가면은 11월 27일에 처음에 나는 이 사람은 나에게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나한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한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고유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는 이회사들에게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에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는 이회사들이 나는 이회사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공부했을 때가 있다면,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공부했을 때, Ephesians 6 10 We should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e first time I read I said The truth That's one Two ideas So I don't want to lie I hate lying So please John said that's why I called him Because I won't have time for them If you are not able to perform As they were expecting for me I just want to Give you the What is called The power of Atoni I'll give you the power of Atoni Do the work for me Father Yeah Thank you so muc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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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no I'm really upset No, that's more Officer, I'll frame you Hello Hello Yeah I'll be right back In five minutes I'll be there You let them wait Yeah, yeah Let them wait Okay Okay All right I No, may, may, may Chow or no Atoni Please do me a favor Okay Okay I'll just be called To eat Oh Yeah So please Offer him something To eat And then drink There is a saying That you can tell A good host of the barber By the way He hopes the calabash Contenium of his water So I know What you can do For him You can count on On his maternity On him Okay, okay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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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ay Over here Why He's going to take care Are you not forgetting Something Oh So When you go to the house A pastor Who had called you Yes Who had called you Decided to leave So why didn't you go With a pastor And then I don't have to You listen When I talk You had Evil plans You had Dirty plans You had Dirty Mindset Of staying back So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do With a woman And I don't have to I don't have to Because I don't have to A pastor I don't have to David 우리 아들랑 같이 왔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집에서 졸뜬을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여쭤려야 해. 그 애교에선 집에서 주cept이 왔다. 그런 식으로 production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면 안unity. 우리 자신의 사람을永리 규칙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미로는 그런 것 일을outs. specific 일을 우리나라에서 주문한 때는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고 매우 이비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 이 종류는 성격 ... 성격 Osmer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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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주해. 안녕. 안녕. Yanison At work everlasting Are you naked? 네 전혀 있는 건 아니 네 안 먹고 어떻게 온난화에 담아가. 우리 애 아닙니다. 안전을 못 알아야ency 바라보니 내가 밝혀냐고 내가 밝혀냐고 내가holes jaki 말할 때 이 주제의 신고를 위해 지식룡이 있었죠. 이 주제의 신고를 위해 지내고ous? 이 주제의 신고를 위해 지식룡이 있었죠. 이 주제의 신고를 위해 이협회에서씨가 있다. 이 주제의 신고를 위해 소 causation 의 주제는 공들을 받았는지요. 예요. 한번 Formio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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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어디에 있는 게? 내 말이 없 ago 어디에 있는 게? 성p 그 옷만 입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겨울에 있어도 oons 내가 일을 위해 보컬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는 나의 변호사와 함께 배우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나의 변호사와 함께 배우고 있는 거, 나는 나의 변호사와 함께 배우고 있는 것 같다. so if i get it right if i get you right you had everything taken off including your watches johnson what i put to you that it wasn't the fault of the woman you forced the woman because you had the time to take off everything including your watch if you were forced by her listen if you were forced by her she wouldn't have the time to take off your watch so it's me watching on kwanadee wow now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so you decided to have more fun in the bit of having more fun you convinced the lady as vulnerable as she is you convinced her took her to the bedroom stripped yourself naked took off your watch including your boss's shoes and now the mamma need to die if you wanna work on the money in her after say you don't drink now when you see you know you don't have a person who has energy and more you know you don't have a person who has energy so that you have a person who has a person who is that you go after saying you know you look great it's the whole thing that's what i can see 남은 어떤 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저에게 전혀서 전혀 봤어요 제가 전혀서 전혀 봤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전혀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예요? 이 가사가 왜 전혀 있었어요? 그러면 내 conception는 할kg이긴 하더라도 저를 알고 싶다.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을 바라며 그렇게 말해 주꾸만의 clinic에 대해 말해 주꾸만 구주꾸만의 언급을 지켜 드렸어요. 아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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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자기에게도 돈을 받았다. 나는 그 돈을 받았다. 나는 내가 돈을 받았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나는 나무가 돈을 받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나무와 내가 이곳에 보냈다 나는 이곳에 남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내가 이곳에 주니까 내 집을 세월해 내 집을 세월해 내가 그러나 내가 우레인지냉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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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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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